선생님이십니다. 쌤 큰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부터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쪼만이 팬카페 일주일 기념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두드림스쿨 오늘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시고 함께 흥겨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돌아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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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야. 뒤디리의 허야.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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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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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